질문과 토론회 과학 미래 자동차 시장 요새 핫 이슈죠. 그래서 과연 내가 10년 후에 어떤 자동차를 탈 것인가가 이슈인데 그러면 수소차를 탈 거냐 수소전기자동차를 탈 거냐 아니면 그냥 전기자동차를 탈 거냐에 대한 이슈를 한번 다뤄보고 싶으시대요. 황성필 교수님 이 주제는 화학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? 화학에서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열이 없는 연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혹시 제가 준비했던 자료가 잠깐 나올 수 있나요?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. 제가 몇 년 동안 화학올림피아드라는 것에서 멘토로 일하고 있는데요. 올해 2018년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저희 학생들이 7월에 가서 저와 같이 작업했던 문제입니다. 이 문제가 이제 생각보다 수소랑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. 차세대 교통체계로는 화석연료는 조금 곤란합니다.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저희가 사용하는 자동차는 20에서 40% 정도의 효율이 좀 낮은 엔진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엔진 컴퍼니에서 엔진 연료의 연소 온도를 높이거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현재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지만 기껏 해봐야 50% 정도가 열에서 나오는 것들이 기계적인 동작으로 변환이 됩니다. 그런데 그중에 연료전지는 훨씬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. 아마 1강에서 김성근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엔탈피랑 엔트로피, 기스프리, 에너지 같은 것들로 계산을 해보면 약 80%에서 90%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내연기관만 사용하는 것보다 두 배 가까운 효율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신재생에너지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좋은 효율을 구할 수가 있어서 수소전지자동차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다음 장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그래서 3의 4번 같으면 이제 학생들이 직접 풀어본 거고요. 기스프리 에너지로부터 약 80%의 훨씬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연료가 있어도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걸 해본 거고요. 3의 5번 마지막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. 이 문제에서는 풍력발전기를 사용을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풍력발전기나 혹은 태양전지 같은 것들을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전기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발생하면 대략적으로 답이 한 75% 정도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현재 있는 풍력발전기나 혹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해서 꽤 고효율로 수소를 발생할 수 있고 80% 정도의 고효율로 전기로 변환을 할 수 있어서 아주 훌륭하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대략적이나마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? 그래서 그렇게 생산되었던 수소를 가지고 앞에서 설명을 해보았던 연료전지로 그 당시에 이제 대회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열렸었는데요. 체코 수도 프라아랑 슬로바키아 수도 슬라바까지 약 330km 정도 됩니다.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인데요. 그 정도까지 거리를 가는데 몇 kg의 수소가 필요하냐 약 6kg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. 그런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수소 1kg이 대략 5,000원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3만원 정도면 꽤 훌륭한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. 참고로 현땡 자동차, 저희 나라에 있는 거기에 있는 넥땡 자동차는 아마 6kg으로 아마 400kg인가 400 몇 시킬로를 더 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훨씬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저희가 저희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수소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. 수소 생산의 낮은 효율과 수소의 안정성, 수소는 폭발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저장성 같은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수소 말고 딴 것도 태우면 되지 않을까? 왜냐하면 연소를 정교학적으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그 중 하나로 하이드라진이라는 것들이나 혹은 다른 석유 같은 것들도 연료전지에 쓸 수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문제에서 파악할 수 있었고요. 다음 장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연료전지는 분명히 효율이 높고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장성이라든지 생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리튬 개반 배터리 같은 것들도 이제 자동차로서 사용이 될 수 있을 텐데요. 안정성 때문에 이런 인터칼레이션이라는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두 가지 화학 반응을 사용한 후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다음 장은 좀 넘으실 수 있네요. 아 없네요. 다음 장에서 뭘 계산했냐 하면요. 대략적인 전지의 밀도, 에너지 밀도를 계산해 보았는데요. 대략 한 0.8메가와트였나요?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적으로 꽤 높은 값인데요.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석탄, 석탄 1kg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에너지가 리튬 이온 전지 1kg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대략적으로 수소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는 굉장히 효율이 높아서 좋은 대체제가 될 수가 있지만 생산이나 저장에 좀 문제가 있고요. 반대 방향에서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고효율이라서 좋지만 그 전기를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. 수소차랑 수소전지차랑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의 장단점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.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수소차가 좋다, 전기차가 좋다 그런 거를 논의를 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한 10년에서 15년 후, 10년에서 20년 후에 두 분이 자동차를 사신다면 어떤 자동차를 사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그러면 정택동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. 네, 그때 싼 걸로 사겠습니다. 네, 역시 경제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황성필 교수님께서는요? 저는 저도 싼 건데요. 카이브리드나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회 과학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